와 잘한다 이 녀석 구인물인가? 이번엔 그런 컨셉을 살짝 바꿔보자 이건 너한테 너무 빡센 것 같아서 살짝 한번 컨셉 바꿔볼게요 어어 그냥 한 명만 터널링 가능한 그런 걸로? 짐승같은 힘 쓰읍 그리고 어 환자로 툭까맞으면서 그냥 툭까맞으면서 계속 따라가면은 한 명 잡는거고 각교씩 고문해서 이제 럭키 한 명씩 걸리면 딱 또 잡고 저 운.. 운빨? 운.. 운빨.. 전구? 운.. 운.. 행운전구? 그러면 일단 이거는 음... 어? 한 명만 보는데 운도.. 챙기는? 아 유.. 그냥 잡떼이라.. 잡.. 잡퍽이라 할게요 잡퍽 말이 안되는거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오케이 한 명만 보는 전구 하지만 운도 챙기는 럭.. 음.. 전구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가라고 배웠거든요 처음 시작하면은 이쪽으로 간 다음에 트틱을 날리면 되겠죠 이쪽쯤에서 오케이 한 명을 일단 발견 왼쪽으로 가시네요 돌아가면서 오케이 아 아깝다 와 잘한다 이 녀석 구인물인가? 고였는데 빨리 깰 수 있지롱 사실 맞아도 되는데 방금 어 이게 안 맞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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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는 것도 빠르고 막 풀리는 것도 빠르고 와 저긴 뭐 세 명이서 울렸나? 왜 이렇게 빨라 이건 내가 모르는 맵인데? 맵이 새로 나온 맵인가? 새로 나온 맵인 것도 그렇고 따라가기에도 왜 이렇게 힘드냐 맵이 오케이 넘어갔고 와 또 넘어갔어 그 와중에 인성돈 아닐까 이거? 인성돈? 이 녀석아? 이상한 데서 나를 낙다니 어 크레쉬인가? 어 놀래라 아 저기서 뭐 사부타지 했네 가 운이 없었네 글러댓 한번 세팅해주고 오케이 까주고 펄리러 갔나? 펄리러 안갔나보네 아직 요것도 까주고 근데 살짝 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해야겠다 이쪽 근처에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잠식 될 때까지 쓰읍 살짝 봐주고 싶은데 잠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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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된 것 같고 길장이 돌리고 있나? 돌리고 있네 또 터뜨려줬고 터뜨리고 까고 오케이 라이스 오케이 둠만 다 걸렸고 오른쪽이다 터뜨려줬눔 터뜨려줬고 물어 가면 돼 기롱 다 따라가면 안 된다 지한테 가야한다 한 명만 봐 한 명만 큰 소린데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너 지하실로 가자 너한테 올리는 판이 있다 근데 이 맵을 제가 처음 하는 맵인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는데 새로 생긴 맵인가 보다 발전기는 아직 두 개 많이 불리하네 그냥 돌아가고 있어 다 하나씩은 다 돌아가고 있어 막 에이 견딜 할 수가 없구만 내가 너무 못해 뭐 세팅도 올려주자 이 녀석 살리러 가다가 나 딱 걸렸다 너 오케 이렇게 해주고 살리러 가는 거 막아야겠다 이거 살리러 온 애가 없나? 없다 나이스 오케 살리러 온 애 없다 나이스 저기다 아 여까네 어 뭐해 너 오 아아 아아 아 녀석 어디 갔어 절로 갔구나 아아 어 저기 있다 나이스 아아 얘 페이크 같은 거 안 쓰네 좋았어 잡았다 이거는 오케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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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바로 앞에 갈 데 있고 걸고 피타틱 오케 나이스 아아 살리나? 살리면 안 돼 살리지마 오케 나이스 괜찮다 실패 다른 분 저쪽 끝에 있네 뭐 살리러 오냐 안오냐 싸움인데 방심하지마 방심하지마 그렇지 어 뭐야 이거 맞았는데 어 뭐야 전기 맞았는데 왜 저거 안풀 살리는거 살리는거 풀려야 되는거 아니에요? 에이 왜 내가 못한거지 에이 왜 안풀려 그게 왜 에이 얘로 알고 있는 전군 영 안 되는구만 뭐가 바뀐거 같은데 뭔가 안좋아진거 같냐 에이 안해 안해 하던거야 하던거 뭔가 바뀐것 같네 왜 이렇게 구려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